할렐루야! 오늘은 성경기적설교 55일째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출애국의 3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것이 신기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으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은 이제 부르실 때에 구약시대처럼 직접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암흑에야 암흑에야 부른다고 하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처럼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억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비 풀어주시고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암흑에야 암흑에야 부르시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